좋은데? 우리만 예쁘게 딱 나오게 해 뭐야? 됐어? 응? 됐나? 근데 가깝게 와서 밥 먹는거 찍어줘 둘이 다 안나와 둘이 안나와도 내 맛 찍어줘 나만 찍어줘 친구 천엽이랑 간이랑 싱싱한거죠 응 미쳤어 그냥 왔다니 갔다 와봐 이거 미쳤어 미쳤어 찍어보라 응 가깝게도 찍고 먼저도 찍어보라 와 친구가 이렇게 챙겨왔어 뭔지 알겠지? 간이랑 천엽이랑 닭똥집까지 호미는 왜 올라와있어 하하하하 그런 무슨 뭔지 알아 우리 머슴은 또 저렇게 또 고기 굽고 있어 우와 아 칼집 다였네 칼집 다였다 우와 벌써 소주 두 병 깠어 하하하하 이거 뭐해 뭐랬지 이거 오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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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오미자 요새 오미자 소주 참기름은 많이 먹어야 돼 북산 북산 참기름은 많이 오빠 왜 이리 열심히 굽노 똥집하고 목살이다 응 응 왜 먹어봐 여기서 먹어봐 여기서 먹어봐 오빠 여기서 먹어봐 뭐 찍을건데 음 잘난 얼굴은 뭐 왜 뭐 찍을건데 아 참기름? 응 아 똥집이구나 응 여기를 봐야지 어디를 보나 하하하하 와 Syrian 아 뼈 왈 외국 왈 보드 왔다 보드 젓갈 맛있지? 3년 섞인 젓갈이라 어미자술 어미자도 1년 넘었다 잘생겼네 유튜브에 나와도 된다 얼굴이 잘생겨갖고 대기는 뭐이래? 배추를 얼굴 가리고 내 졸아 배추를 얼굴 가리고 내 졸아